영화는 영화되 강지환 씨 이들은 맞아요 알아듣지 영화는 영화되 소지섭 씨 87신 한번 해봤습니다 소년은 울지 않는다의 송창 의식 서양 골동 양과자점 앤티크의 주지 의식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무슨 아초코야 글씨다 고고 70의 차승우 씨 작년에 제가 이 상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또 이 상을 발표하려니까 기분이 새롭네요 예측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어떤 분이 될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5회 백성예술대상 영화 부분 남자 신인 연기상 공동수상입니다 영화는 영화다의 강지환 씨 소지섭 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강지환 씨 소지섭 씨 축하드립니다 영화는 영화다에서 각각 배우와 깡패 역할로 리얼한 액션을 선보이며 호연을 펼친 강지환 씨와 소지섭 씨는 첫 공동주연작으로 큰 사랑을 받으며 이렇게 신인상까지 공동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두 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네 먼저 강지환 씨부터 수상 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지환입니다 작년에 유난히 좀 상복이 많았고 영화를 처음 시작하면 신인상을 좀 많이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로써 정말 그 마침표를 찍듯이 손을 잃은 것 같습니다 첫 영화였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감독님 좋은 대본 또 우리 스태프들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서 이런 영광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하는 연구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함수사 강스타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지섭 씨 수상 소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는 영화다가 제 마음속에 평생 남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영화는 영화다 모든 스태프들 그리고 배우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소지섭을 믿고 항상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우리 팬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 제가 이런 얘기 못하는데 제 아버지 어머니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